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도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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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